자 우리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평가 22번 부터 24번 26번 26번 28번 정도까지 한번 나가구요 그 다음에 29 30 딱 끝 심화이 됐어요 1번을 써서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끝낼게요 2학년 거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바로 해 봅시다 정보가 가치가 없다 이거지 만약에 당신이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요 맞지 정보란 써야 된다 구슬이 써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뭐 이런거 너무나도 자주 far too often 멀리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자주 종종 회사들은 수집을 한다 가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을 해 자 근데 이걸 안 쓰겠죠 이게 축적 관계 되면서 해서 end up 결국 뭐뭐로 끝나다 이걸 묻힌 채로 끝난다 ends up 끝이 난다 묻힌 채로 뭐가 정보가 정보가 묻히고 never used 사용되지 않은 채로 끝이 난다 되죠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되겠구요 안 쓴다 이 말이죠 모아 놓고는 자 그들은 반드시 ensure 확실하게 해야 한다 뭐 that 생각되어 있구요 자 그들의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 뭐를 위해서 사용을 위해 접근 가능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 언제 적절한 시기에 됐죠 appropriate 적절한 자 이제 뭐 예를 들었는데 호텔의 경우 여기에서 이제 for는 뭐뭐를 위해서 우리말으로 이상하니까 푼거지 호텔의 경우 하나의 적절한 시간은 뭐를 위한 이 데이터 사용을 위한 적절한 시간은 뭔데 바로 check-in 이라고 되어 있네 at the front desk 즉 front desk 에서 check-in 을 할 때다 이거잖아요 check-in 을 할 때다 이게 죽였고 됐죠 자 나는 종종 check-in 을 해요 호텔에서 좋겠다 호텔도 가보고 부럽네요 I visited 내가 종종도 방문한대 좋겠네 이 글 쓴 사람 자 이게 종종 방문하는 호텔의 check-in 을 또 종종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종 가니까 종종 체크를 하겠지 들어가려면 only for 단지 누구를 위해서만 front desk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to give no identification 어떤 암시 표시를 주지 않는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그들이 나를 내가 자주 가니까 고객으로 알아차린 그런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되어 있네요 맞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check-in 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체크를 한다 front desk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체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투부장사 형용사용법이 되겠죠 즉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 사람 즉 그들이 그들이 나를 알아봤다 라고 하는 즉 손님으로 알아봤다 라고 하는 표시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체크를 한다 즉 나를 아는 사람한테는 체크를 안 하는데 내가 자주 가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체크를 한다는 거야 맞지 단골인 거 자랑하니 자 그 다음에 호텔은 반드시 must have pp 는 뭐뭐 이미 틀림없다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must have pp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지 과거에 강한 추측 이렇게 있습니다 즉 나의 방문에 대한 기록을 저장을 했음이 틀림없어 그럼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딱 가면 내 누군지 아나 내가 어 밥도 먹고 어 내가 여기서 어 방도 쓰고 어 환실도 쓰고 어 뭐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 줘 가지고 짜증난 거 아네 이 놈이 자 그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정보를 자 어 액세서버 즉 이용 가능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 누구에게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됐죠 그럼 지금 아무리 자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체크인을 해야지 어 내가 누군지 아나 뭐 이중 약간 좀 비싫은 찌질한 그런 사람의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어찌 됐든가 이 글의 포인트는 모은 정보는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들이 are missing 놓치고 있다 뭐를 prime opportunity 좋은 기회를 어떤 기회냐 정보를 이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전용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구요 뭐뭐 할 되겠죠 이용할 자 뭐를 하기 위한 보다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사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어 focused on 집중한 고객의 충성도 즉 고객의 충성도에 집중을 한 보다 더 나은 경험을 만든다 난 이것도 좀 이상해 내가 알아봐 주면 그게 뭐 고객 충성도에 도움이 되나 호텔 가 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알아봐 주면 기분 좋잖아요 사장님 오셨어요 응 그래 왔어 안녕 그러면서 약간 좀 그래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 자 그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든지 아니면 10,000 즉 만명의 고객을 가지든지 아니면 10,000,000,000,000,000,000,000의 고객을 가지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양보 절로 양보부사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보 부사절로 처리를 하시고요 그 목표는 is the same 갖다 뭔데 create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즉 뭐다 만드는 것이다 기분 좋은 고객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무한인 encourages loyalty 즉 충성도를 격려하는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 기분 좋게 하려면 그 모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근데 약간 좀 낄비기는 싫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갈게요 used 가 나오게 되면 동사원형 이렇게 썼을 때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되겠지 비교하는게 뭐가 있노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 다음에 또 얘하고 비교되는게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요 3마리는 형제처럼 싹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우리가 아까 그놈 22번에 나온 그 작가 때문에 약간 좀 빡쳐 가지고 죄송해요 자 이 나는 생각하곤 했다 이거지 생각하곤 했다 뭐를 접속사 대디아를 자 뇌가 결코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곤 했어 아유 한번 돌대가리는 영원한 돌대가리다 이런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뉴러사이언티스트 즉 신경과학자 에 따르면 자 우리는 이제 안다 접속사 대디아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뇌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 특정한 뇌의 신호 또는 회로가 성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stronger 보다 더 강하게 되다 여기서 grow는 become의 뜻이죠 become 뒤에 형용사 축격 보호가 왔으니까 자 또 뭐를 통해서 regular practice 즉 규칙적인 운동 또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 회로가 성장 보다 더 강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 라는 거 맞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말씀하시잖아요 go stop 치라 머리 좋아진다 뇌 안 치매 안 걸린다 뭐 이런거요 머리 계속 쓰는거 그지 자 그는 설명을 해 well being 이 행복 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이 행복 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전혀 다르지 않다 무엇과 learning to play cello cello 를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learning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다 well being 이구요 그 다음에 learn and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그래서 learn to 동사원형 learn to 동사원형 여기까지 같이 잡아 주시구요 아우 첼로를 배워 나는 음표를 아예 못 봐서 음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따위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one practice is skills of well being 즉 이 행복의 어떤 기술을 한 사람이 연습을 한다면 그 사람은 get better at it 그것을 훨씬 더 잘 할 거다 라는 거죠 자 이 get good at 이거 어디서 나오고 be good at 에서 나온 것이구요 이것을 이제 비교급으로 해서 a better 이렇게 나온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it이 뭐야 it이 well being 이잖아요 well being well은 건강한 이구요 being은 존재하고 그래서 원래는 건강한 존재인데 행복 이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what this means 이런 순서문제 괜찮죠 이런게 들어가 있으면 순서문제 연습을 하게 되면 어 어디갔어 question mark 여기 여기 뭔지 잡아내라고 하는 거니까 this가 의미하는 거 쓰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연습을 이제 행복을 연습하게 되면 어 그 행복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this다 그대로요 if 빼고 적으면 되겠죠 아 if 빼고 적는게 아니라 요 앞부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 주면 되겠지 요쪽 부분 요쪽 부분 그대로 적어 주면 되겠지 한국어로 쓰라 그러면 해석 적구요 만약 이것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s that daddy하다 접속사 that 자 너가 실제로 너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rain 귀차 아닙니다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뇌가 to become 뭐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become 은 어때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become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gratefully 아닙니다 grateful 즉 보다 더 감사하게 보다 더 감사하게 뇌를 감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뇌가 아 여기서 형용사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형 형 또는 형 이렇게 해서 병렬구조직 보호로 쭉 나와 있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그리고 자신감을 확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어 뭐 하면서 연습한다 그랬으니까 반복이죠 그런 같은 경험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다 다시 주격 관계대 명사 나오면서 evoke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confidence 목적어 grateful의 명사 gratitude 적었고 relaxed의 명사 relaxation 적은 거다 confident의 명사 confidence 적은 거고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니까요 감사함 휴식 그리고 자신감을 발생시키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좀 더 감사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는 자신감도 가지도록 우리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뇌는 shaped 만들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네가 반복하는 즉 연습하는 거죠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왔구요 여러분들 학교 실험에서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부분이지 더 more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갈까 더 많은 신경세포가 터질수록 fire 즉 활성화 될수록 as they are activated 그들이 활성화 되어지면서 by repeated 반복되는 사고와 활동에 의해서 이 뉴런들이 신경세포가 활성화 되어지면서 좀 더 더 많은 이 뉴런들이 신경세포가 fire 발화된다 즉 펑 터진다 활성화 되면 될수록 그들은 좀 더 빠르게 신경 길이라고 해야 되나 신경경로 신경경로로 발달이 되게 되고 which cause 그렇게 되면 it이지 안무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잠깐요 그러면 causes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았네 그러면 이 신경경로네 신경경로는 발생시킨다 뭐를 지속되는 변화를 이렇게 되겠다 신경경로가 신경경로로 바뀌게 되고 그 신경경로를 통해서 이 뇌에서는 지속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됐죠 또는 도널드 헵 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신경세포 that fire together 즉 함께 터지는 함께 발화하는 함께 터지는 발화되는 발화하는 출격관계대명사 신경세포는 wire 같이 또 붙어 같이 터지면 같이 붙는다 즉 행복을 행복감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딱 터지면 같이 붙어 버려요 그러면 더 커지고 더 기분 좋아지고 감사해지겠지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제가 말하겠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지 This is 이것은 Such an Encouraging Premise Premise는 전제지 전제 매우 아주 고무적인 전제이다 Bottom line 즉 핵심 그게 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뇌를 위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즉 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용법인지 찾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특징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법 문제의 접근은 반드시 해석을 바탕으로 같이 하시기 바란다 자 24번 갈게요 현대시대에 사회는 뭐가 됐어 좀 더 역동적이 되었다 사회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exercise higher degree of choice 즉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하게 된다 즉 exercise의 목적으로 내가 degree에다가 목적으로 적은 건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게 명사 9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들의 직업 결혼 또는 그들의 종교에 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순서 문제 또 괜찮겠지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를 야기했어 어디에?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그렇겠죠 이건 안 읽어도 추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요리사가 된다 아니면 여성이 군인이 된다 뭐 우리가 성별로 인해서 정해진 전통적인 직업들을 이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덜 분명하다 이것은 덜 분명하다 산 사람이 commit to 는 노력하다 어떤 하나의 역할 뭔데 who one was born into 즉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한 역할 속으로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목수야 그럼 나는 목수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야 그럼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다 이게 전통적 과정이겠지 근데 사람이 태어난 그 역할의 한 사람이 헌신하다 commit to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덜 분명해졌다 되겠죠 그럼 이게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대시 진주어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 언제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그 대안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안이 있는 대안적인 선택이 realized 즉 실현되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을 때 내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목수가 아니라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스님이 되고 싶어 대안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전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덜 한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less 가 붙은 거야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즉 한 사람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increasing control 즉 통제 증가하는 어떤 통제 스스로 하는 통제를 얘기하겠죠 그 통제력은 되었다 not only 벌써 이렇게 간다 가능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었어요 desired identity 그 정체성 되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어 it is no longer 이것은 더 이상 almost ready made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ready made 는 기성복을 보통 얘기할 때 이미 만들어진 이죠 더 이상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태어났을 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something to be discovered 발견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되겠죠 이게 주격법 여기에 대해서 꾸며주네 something something 과 discover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발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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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투브정사 형용사정법을 쓴 겁니다 자 전통적인 역할의 identity 역할 정체성은 prescribed 정해진 무엇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정해진 pp 시작했다 to appear 즉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으로써 marks 표시로 이것도 pp지 부과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whose and their 그들의 진짜 자아가 was 진짜 자아가 was to be found 발견될 이며 발견될 somewhere underneath 그 자신들의 어떤 내재된 어딘가에서 발견이 될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표시인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가면 나는 이제 mark라고 봐버렸는데 가면 내가 보기에는 학자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에는 어떤 운동선수의 피가 있는 건데 그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 나의 원래의 내면에서 원하는 그 역할을 감추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 전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가면에 가면처럼 보이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속이는 가면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되겠죠 자 도표는 선생님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에서 도표 문제는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에서 표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써라 또는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최소화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설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뺍니다 자 26번 갈게요 일치 불일치는 문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was born 아까도 나왔지만 was born into 누구누구로 어떤 어떤 역할로 태어나다 수동태 1892년 텍사스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be told 하게 되면 얘기를 듣다 듣다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되겠구요 뒷문장 완전 자 이 라이트 형제가 뭐였다 헤드 pp 그녀가 7살이었을 때 얘기를 들은 것보다 날랐는게 먼저니까 과거완료가 되어있는거 시제 과거 온화 료가 아니라 과거완료 피아노 치는거 같네요 그들의 첫 비행기를 이제 비행을 했다 첫 비행기로 그 비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 dreamed about 무엇에 대해서 꿈을 꾸다 언젠가를 꿈꿨다 그녀가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날을 꿈꿨다 이 아이는 나중에 원더우먼이 됩니까 콜맨이 23살 때 시카고로 이사를 갔어 시카고에서 and there 관계부사 뒷문장 완전 그녀가 일을 했죠 식당에서 뭐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비행수업을 위한 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그렇지 비행수업을 위해서 알바를 해요 자 그러나 그녀는 had to travel Paris 파리로 가야됐다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비행수업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비행학교는 그 당시에 남자만 받았나 자 neither A nor B죠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여성과 흑인은 즉 입학 허가를 하지 않았다 됐죠 1921년 그녀는 마침내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어서 뭐를 한 뭐뭐 한 되겠습니다 To earn International Pilots License 국제비행기조종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한 보통 최상급이나 서수를 이렇게 적었을 때 투부정사로 보통 씁니다 이게 서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최상급 그리고 명사 이렇게 썼을 때 뒤에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해서 뭐뭐한 최초의 사람 뭐뭐한 마지막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잡아 주시고요 자 그녀는 어 비행을 공부했어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유럽에서 고개 비행을 공부를 했어 그리고 동사이 만들었다 그녀의 첫번째 출연을요 어디에서 에어쇼에서 1922년 뉴욕에서 열린 자 비행의 여성 파이오니어 선구자로서 그녀는 영감을 주었다 다음 세대에게 뭐하도록 To pursue their dreams of flying 그 비행에 대한 그들의 꿈을 추구를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인스파이어 에이투동사원 됐죠 요렇게 그림 잡아 주시면 간단합니다 자 27 28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9 로 가겠는데 29 와 30 은 한번 더 나눌게요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29 30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